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베이직한 디자인 따뜻하고 가벼운 겨울 맨투맨 이라다 컴퍼니 베이직 기모 맨투맨입니다 클래식한 기본 디자인의 기모 맨투맨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요 관리도 쉬운 블랙 컬러입니다 아주 가볍고 보온성도 매우 뛰어난 소재로 기본에 충실한 맨투맨 안감은요 일반 기모 소재가 아닌 융털 기모로 가공돼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워요 캐주얼은 물론 슬랙스 스커트의 매치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맨투맨입니다 또 먼지가 잘 붙지 않는 고급 원단으로 자체 생산한 프리 사이즈의 넉넉한 맨투맨으로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코디하는 기본 필수템 올겨울 베이직 기모 맨투맨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